왜 4시간 동안 물커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단 청와대 경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인파관리와 시민안전보다 마약 단속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서울 시내의 안전관리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가 81개나 있었지만 이태원에는 한 개의 부대도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특수본은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12구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